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 재밌다. 아, 재밌다. 재밌다. 아 아 마이크랑 스피커랑 같이 있어야 하는데 아 이렇게 이거 멀리 있는 게 어떻게 있어야 돼? 이미 멀리 있는지 아 이렇게 해야겠다 안 더러워요? 더러워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미안해 아 괜찮아요 언니는 안 더러워? 완전 덥겠네 왜? 우리 인사할까? 다 됐어? 둘 셋 대꿍꺼 안녕하세요 드링크차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와줘서 너무너무 고마워요 맞아 진짜 우리 그럼 가연이부터 자기소개를 아 모르시는 분도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맞아 맞아 대꿍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가연이에요 안녕하세요 동희입니다 안녕하세요 수아따따입니다 안녕하세요 지유입니다 아 하세덤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엔입니다 요즘 유행하는 거예요? 짠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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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짜가 뭐예요? 신기하다 그럼 우리 짠짜로 다시 해보자 아 네 알겠습니다 짠짜 안녕하세요 유짠짜입니다 안녕하세요 짠짜입니다 안녕하세요 짠짜입니다 안녕하세요 짠짜입니다 안녕하세요 주짠짜입니다 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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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여러분들 선물 혹시 잘 받으셨나요? 네 아래 확인했어요? 네 뭐예요? 우선 쿠킹 펴봤어요? 네 내가 펴봐 줄게 저거 양산이랑 같이 겸용 아니에요? 우산 양산? UV 차단 그래요? 멋있다 나 검은색 우산 좋아해 UV 차단 멋있다 자 보자 겉표지 표지 말고 우산집 오 따다 커버 괜찮다 커버 열어 내가 열어볼게 내가 열어볼게 네 어? 가연아 야 가연아 뮤비 뮤비 어 맞아 맞아 나 그 얘기할라 했는데 오 저희는 저거를 약간 그 강동원 선배님 그 짤 있잖아요 늑대 원래 있어? 원래 있어? 어 있어요 뭐? 아 무서워 아 지유언니 귀신본 줄 알아요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여러분 죄송해요 여기 아시고 있어요? 어 여기 아프다 어 어 이거 좋다 이 앞에 뭐 없으니까 막 비올 때 들고 다니기 편하겠네 오 오 아니에요? 뭐 앞에서 큼지막하게 나중에 뭐 뭐 큼지막하게 드림캐스터 박아줘요? 아 거짓말 거짓말 다 사먹 들어왔죠? 네 네 재밌었어요? 네 진짜? 어? 뒤에는 못 들어왔어 다 들어줬어? 다 못 들어왔어? 100명 아쉽다 진짜 너무 아쉽다 아 100번이 넘은 사람들은 못 들어온 거구나 아쉽다 어? 영어 영어 아쉬운 거 같지 콩콩방하네 밥은 다 먹고 왔어요? 네 오 넘어갔어요 냉동실이랑 삼겹살? 삼겹살? 삼겹살은 고기 너무 먹고 땡겨 삼겹살 오늘 먹었다 또 뭐 먹었어요? 서브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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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네? 김치후돋 아 김치후돋 아 맛있겠다 저희는 짜파게티 찜찜 라면 골담볶음면 진짬뽕 스팩 운증척 했다 미역국 맛있었어요 편의점 뷔페 어 삼겹살 오면 먹을 수 있네 먹었다 어 맞아 그리고 그거 쿠키도 있었잖아요 아 맞죠 쿠키 드셔보셨어요? 아니요 아직 거기에 드리켓소스 어 맞아 맞아요 네? 아 아 아 아기 나 똥댑니다 여러분 아니 하세요 그러면 똥댑네 그러면 웃기게 낫지 아니 근데 할 말이 없네 맞는 거 같아 그 초코쿠키 진짜 맛있더라고요 먹었어요? 네 여기 두개 다 먹었어요 어 나 두개나 먹었어 아까워서 못 먹는 건가 안 먹는 건가 아 아 아 맞아 나도 안 닥치는 끝을 하나밖에 없으니까 똑같아요 똑같아요 토피맛은 똑같아요 좀 딴 거 먹을 좋아요 네? 언니들 네? 제가 이제 저희가 지금껏 방송했던 걸 모니터링을 하면서 느꼈던 게 네 오 오 응 오빠 그렇게 어려워 하면서 너무 잘하던데요? 응 다 외웠어요 싫어 진짜로? 진짜? 다들 목 괜찮아요? 네 네 아파요 아파요? 피맛나 어떻게 해줄까? 아 괜찮아요? 바로 나왔네 싹 나와버렸네 나 오늘 등 태닝 할 것 같아 어떡해 언니만 이렇게 찍어 언니 이거 팔에 걸어 하나 더 줄까? 나 키가 안 맞는 거야 응? 나 맞춰줄게 우리 썸냐들도 여름에 김팔 있는 썸냐들인데요 뜨거워서 맞아 나도 무조건 여름에 우와 안녕 저는 괜찮아요 저도 괜찮아요 저도 괜찮아요 나도 여름에 무조건 긴팔 입고 다녀요 저는 진짜? 나는 완전 반바지 반발 나시파 아니에요 나시파 나시파 나시시 나시파 나시파 나시 나시파 진짜 놀랐어요 나 그렇게 안 들었는데 혼자 너무 말하고 깜짝 놀랐어요 아니죠 아니에요 웃겨 웃겨 맞아 그거 할 게 있어 좋았어 어 어 네 지금 해가 더 들어오기 전에 우리 포토타임을 한번 해볼까요? 좋습니다 어떡해 여기 도통받고 있어 그러니까 어떡해 어떡해 양산을 왼쪽으로 이렇게 해볼지 근데 전혀 안 가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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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이거지? 다 빨개져요 안 가려져 진짜 진짜 안 가려져 진짜 안 가려져 진짜 안 가려져 진짜 안 가려져 어떡해 언니 얼굴이 머리색이랑 핫해지고 있어요 조금만 여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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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면 지혜미부터 한번 찍어볼게요 저 방금 포즈하고 있었거든요 했어 이미 무지행이네 무지행이네 아 이걸로 좀 가리고 있어야겠다 어 약간 정수리 정수리 유일상의 정수리 지켜 어때 괜찮아? 잘생겼어? 고마워. 괜찮은? 우와! 아이 예뻐. 정답은 저 써드릴게요. 언니 그럼 저를 뜨세요. 아니 이거 요즘에 팬사장에서 비누코를 못 쓰는데가 많잖아. 아 맞아 맞아. 미끄러워가지고. 자연광이 좋으세요? 네. 네. 약간. 예쁘다. 스피백 하나만. 강아지 귀요? 목청 진짜 좋다. 그걸로 한번 아! 해보세요. 응어법 진짜 잘할 것 같아. 장갑만요? 귀여워. 고마워. 진짜 여기 햇빛이 질방으로 온다. 귀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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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색 너무 예쁘죠 유연이? 네. 하이랑 머리색 똑같아요. 귀여워. 또 뭐가 있지? 저스티스. 야 오늘 엔딩 포즈. 엔딩? 야 뭐라고 할게. 더스티스. 싸우자. 맞춤 볼래? 저 이제 들어가도 돼요? 이게. 아 이게 한찌감. 이게 한찌감. 아. 하얀다. 아. 어. 아. 넥스트. 손니. 쏘땠땜. 하하하하 어 약간 근데 생겼다 오우 시끄러아 우와 언니 비눗땅을 물어줄까요? 제가 해줄까요 언니? 내가 이걸로 해줄게요 언니. 대대한데? 예쁘다. 우와 예쁘게 나오겠다 사진. 진짜 사진 예쁘게 나오겠다. 너무 많나? 유연아 너방은 근처에도 안 가는데? 아니야 진짜? 진짜로? 어 근처에도 안 가는데? 아니야 진짜? 와 언니 여기요. 바람이 의식! 착하다 착하다. 고양이 귀. 고양이. 고양이 그 장치에 넣을 때? 어머머. 언니 내려오기 위해서 더 찍어주세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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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너 갈래? 오케이. 좋았어. 과연 따라가기. 그래. 간다. 등에 화살 에피지 해주는 거야? 아직 안 비추고. 안 돼. 내가 어떻게 저렇게 했을까? 해가 너무 강해. 아니 양상추도. 아니다. 이제 비눗 방울 불어줄까? 좋아! 오우 похож! 쟤는 미누방울이랑 잘 어울린다. 뒤로 올려. 한 번 머리 날리고 싶다. 언니. 그 순간 포착으로 찍어줘요. 오케이. 하나. 하나, 둘, 셋. 동아! 한 번 더 돼요? 한 번 더. 아 동이야 부르고. 알았어. 하나, 둘, 셋. 동이야! 나 불렀어? 안 불렀어. 네. 예쁘다. 감사합니다. 오케이. 오, 끝까지 놓지 않아. 좋았어. 다음 분. 내가 갈까? 좋아요. 멋있다, 선택해야지. 그래? 응.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귀여워. 조심, 조심. 잠깐만. 나 지금 앞머리 보이잖아? 바로 올리지 않아? 하나, 둘, 셋. 한 번 더. 오, 어머. 안 불려. 어? 약간 코 가이드. 더. 잘 어울려. 약간 나는 오늘 가을 느낌이다, 그치? 네. 언니 어깨 한쪽 보여.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아, 너무 좋아. 아, 너무 좋아. 언니. 아, 너무 좋아. 일상 되게 잘한다. 아니, 진짜. 아, 너무 좋아. 아, 너무 좋아. 아, 너무 좋아. 눈 감아. 눈, 눈 왜 감아. 눈 감고 첫 판을 나. 아, 좋아, 좋아. 좋아. 이거 보는 거 아니야? 어? 좋아. 오, 예뻐요, 언니. 어구구구. 응. 언니 비눗방울 필요할 때 얘기해요. 지금이야. 지금이야? 지금이야? 귀여운 거지. 사람이 귀여운 게 아니야. 지금이야? 이제 귀여운 포즈하면 되겠다. 아니, 좀 더 앞으로 오셔도. 오. 오, 완전 많아. 정신국 스쳐.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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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많아요, 비눗방울이. 오셔도. 아니, 사진 찍는 거 되게 귀엽다. 뭐하지? 나도 이렇게 올라가면 잘 보인다. 너무 귀여워. 오. 오. 투키어 스타일 뭐야? 오. 와, 원더우먼 같아요. 진짜? 네. 재판이야. Q. 패션쇼? Q. 패션쇼? Q. 패션쇼? Q. 패션쇼? 약간 워킹 주문 들어왔어요. 이거 한번 물어야 되겠네. 물, 물 한 번 더. Q. 패션쇼? Q. 패션쇼? 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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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션쇼? 감사합니다. 담딸딸 타임. 가, 지켜봐. 1. 러미터. 괜찮아요. 나도 그냥 확! 오, 담대야. 오, 담대야. 담비야, 이거 되게 잘 어울릴 것 같은데. 뭐야, 이거? 이거 되게 잘 어울릴 것 같은데, 이거도 그래. 오, 진짜, 진짜. 이것도 있는데, 이건 내가 갖고 있을게. 그래, 줘봐, 줘봐. 그래, 그래. 아, 줘봐, 줘봐. 오케이, 오케이. 아, 이거 펌는 과정. 오. 오. 오, 멋있다. 자연스러워. 오, 귀여워. 오. 오. 약간 원피스 나올 것 같이 생겼어. 누구지야? 샹디야? 오, 샹디. 조로예요. 아, 미안합니다. 그, 원피스 캐릭터. 와, 하얀색 머리인가? 초록색 머리인가? 초록색 머리. 초밥? 어? 담비 멋있어. 이 신이 멋진. 뭐야? 아까, 아까 누가 그랬지? 수아가. 수아가 담비한테 진짜 멋있다고 그랬거든요. 아, 유연 언니가, 유연 언니가 담비 언니한테 너 오늘 진짜 내 스타일으로 생겼다? 아, 이건 나야. 아, 수아 언니가 그랬어, 수아 언니가. 저예요. 담비 오늘 내 스타일이에요. 그랬더니 담비가 저도 뽀뽀해줬어요. 와아. 저는 성강입니다. 그 뽀뽀 아니야. 아미 오늘 진짜 예뻐요. 맞아, 저 머리 너무 잘 어울려. 그러니까. 원래도 예뻤는데, 오늘 뭔가 유난히 내 눈에 들어왔어. 예쁘다. 예쁘다. 너무 예쁘네요. 왜? 너야? 예쁘다. 나 무비에 나온 걸 하고 싶은데, 뒷사람들이 안 보일까봐. 이렇게. 뒷사람들? 아! 아, 이렇게. 앞사람이랑. 앞사람이랑. 공유해줘요. 공유. 공유. 진짜 전사 같다. 공유해줘 서로 서로, 알았죠? 네. 공유해줘 서로, 알았죠? 네. 공유해줘 서로, 알았죠? 그, 비눗방울 필요 없으세요? 아, 주세요. 오케이. 비눗방울 갈게요. 비눗방울 잘 배우세요. 네? 비눗방울 대주세요. 비눗방울 대주세요. 대달라고요? 배어달래요. 아, 배어달래요? 네. 아, 오! 배어? 이따가요. 이따가 해주신대요. 오. 어, 엄마 우리 썸녀한테 간다. 어, 썸녀 찍어! 썸녀 찍어! 썸녀 찍어! 하미 얼굴 비눗방울 크기만 해. 일찍 페이스면 더 덥지. 오케이. 오늘 진행 잘하시네요. 멋지다. 여러분! 다음이 어때요? 멋있죠? 네. 얼만큼? 오, 귀여워. 짝짝! 다음! 아, 그 배달라 하셨는데. 배달라? 배달라. 비눗방울 어떻게 배? 그럼 빠르게 한번 배어주세요. 어떻게 배? 비눗방울. 네. 귀여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떻게 배? 다음은 뭐? 가현. 어, 가현이. 오. 오케이! 왕! 왕! 뭐하지? 잘 먹혔다. 아, 진짜 칼이야? 반짝 칼. 반짝 칼. 뭐, 뭐하지? 자신 있는. 아, 너무 부끄러워. 아, 너무 부끄러워. 그럼 비눗방울부터 갈래? 비눗방울 해줘? 오케이, 오케이. 어때? 내리는 게 더 까는 게 더? 둘 다 예뻐. 둘 다 해, 그럼. 아, 난 깐 거. 아, 머리카락 꼈다. 아, 뭐야? 내 머리카락. 아. 어머나. 너무 이뻐. 진짜 악의 옷. 진짜 악의 옷, 악의 옷. 맞아. 어, 오늘날 엄청 부끄러워. 뭐, 우산 줘요? 괜찮아요? 요즘 우산은. 우산 줘? 선제예요. 어, 우산 우산? 선제 어떻게 하는 거지? 어떻게 하는 건데? 에? 요즘 우산 씨는 선제잖아요, 아니에요? 해 주세요. 해 주세요. 해 주세요. 사실 아까 이제 미리랑 한글 불만 다른 건 없어요. 한 번 보여주세요, 그래도. 노래까지 그러면 소나기 그거 부르면 되잖아. 소나기. 제 가사 몰라. 아니, 그러면 아저씨! 이러면 뛰어면 되잖아. 잘한다. 이가 임소리가! 뭐야! 뭐야, 가희 벌써 끝났어? 뭐야? 쑥스러워. 나 따라? 그럴 수 있지. 오케이. 쑥스러워. 쑥스러워. 내가 칼 한번 틀어볼까? 네.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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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간사. 고춧가루 고춧가루 신선아 선선아 바람이 불어와 이게 쌩 같구나 제가 항상 다미한테 하는 말이 있어요 뭐가요? 너가 앞으로 가 왜요? 왜요? 얼굴이 너무 작아가지고 좋다 네 우리 썸매들이랑 같이 사진 찍어도 돼요? 네 네 그러면 여기 좀 앉을게요 네 갈게요 이게 뭐예요? 이거 어디 커? 진짜 잘 부렸네 자 찍어봅시다 네 잠깐 카드 뭐 할까? 잠깐만요 뭐하지? 뭐하지 진짜? 썩스스 이렇게 하자 싸우는 거? 약간 멋있게 오 주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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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자 갈까요? 왜? 네 무릎으로 앉아야겠다 무릎으로 앉아야겠다 좋아 너무 아프다 너무 가리네 이렇게 이렇게 안 돼요? 하나 어 찌, 찌, 찌울게요 하나 둘 셋 한 번 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굿 굿 굿 굿 굿 굿 굿 fl Thai 굿 핵 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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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동 굿 굿 요즘에 그거 진짜 많이... 맞아 깜찍해라 이거 깜찍해 어떡해? 네? 벌써 저녁이에요? 지금 저녁 먹을 시간이 다가오긴 하죠 저녁이잖아요 그러네? 저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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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냉면? 어때요? 와 맛있겠다 냉면 아니면 살얼음 살짝 있는 비빈 냉면 오늘 아구다리? 너무 맛있겠다 나는 오늘 아구찜이 그렇게 먹고 싶던데 아 아구찜 오 그럴 수 있지 마산의 딸 마산이 아구찜이네요 그렇죠 그렇죠 동이는 뭐 추천할 거예요? 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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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기요 무슨 고기? 삼겹살 냉삼 냉삼 호일에 구워먹는 냉삼 알았죠? 네 알아요? 나 그거 안 먹은 지 진짜 오래된 거 같아 나도 진짜 좋아했는데 그렇군요 네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네 유현이는? 저도 진짜 삼겹살 너무 먹고 싶었는데 저도 냉삼 추천해 냉삼 추천해 드릴게요 거기다가 이제 그 비빔면 약간 그거 아시죠? 비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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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팔 맞아 팔떡 비빔면 같은 거 맞아요 진짜 맛있겠다 마찬걸 고기 또 고기 고기에다 오늘 진짜 맥주 마시고 싶다고 맥주 맛있겠다 진짜 진짜 맛있겠다 진짜 맛있겠다 진짜 맛있겠다 네 맙소 낫맥 낫맥 낫솔? 낫솔이요? 아니 여러분 그 토딩워터랑 맥주 섞어서 마셔봤어요? 네 토딩워터 1 맥주 1 그리고 약간 과일청 있으면 그거 진짜 쭈욱 그 약간 칼칠 느낌 와 탄산 진짜 세겠다 어 진짜 맛있어 아니 탄산수도 괜찮아 과일청 같은 거 있으면 눈물 나겠는걸 맞아 나도 활동 끝나면 또 해야지 여러분들 맥주 좋아해요? 네 안 좋아하시는 분 오 왜요? 그럴 수 있어 고랭주를 좋아하시나 보다 아 맥주 같은 건 안 먹어 이런 건가? 소지파 아니면? 소맥 오 소맥파 아 참 그런 청량한 것이 땡기네요 응 응 좋아 깨르 좋아 일이 끝나면 그러니까요 소맥한 게 좋아요 그치 그치 이제 다들 뭐 할 거예요? 펜싸 가시는 분들도 있고 펜싸 술 마시고 집에 가고 그렇죠 썸녀들 모임 있나요 오늘? 네 없어요? 네 누구야? 어 좋겠다 와 혹시 노래방에 저스티스 노래 나왔어요? 많이 나왔어요 많이 넣었었죠 노래방 아 그래요? 곧 기도하지 않을까? 어 진짜? 나오면 꼭 불러서 브이로그 찍어서 올려주세요 네 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 내가 앨범 브이로그 앨범 앨범 좀 찍어달라 했는데 이번에 찍으신 분 없다고 합니다 가현이 가잖아 가현이 가잖아 가현이 가 가현이 가 가현이 가 그럼 오면 찍어주실 거예요? 네 네 그럼 거짓말 가현 오티즌 때도 안 찍어줬단 말이야 진짜? 내 사진이 없어 찍어 졸아줘 그럴 수 있지 오케이 알겠습니다 맞아 자유예요 맞아 맞아 오늘 네 네 오늘 이렇게 저희 저스티스 첫 주 방송이 이렇게 또 마무리가 되었는데 여러분들 귀호강 눈호강 마음 충족 모든 걸 다 하셨나요? 네 좋습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할 힘을 얻게 된 것 같아요 오늘 또 맞아 진짜 오 그 나무 밑에 오래 서있지 마세요 여러분들 갑자기 물 떨어지면 그 매미가 오줌 싸는 거니까 진짜 뜬금없다 맞아 맞아 근데 내가 몇 번 맞은 거 같다 뭐? 아니 아니 깜짝이야 돼 미호나? 어 그니까 그거 매미 오줌이니까 조심하시고요 네 네 자 그러면 이렇게 또 인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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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찍었는데? 아 통일해 달라고 포즈를 했잖아 어 아까 했어 통일해 달래요 한 번 더 할까? 오케이 오케이 하고 하고 어떤 거 어쩌고 이렇게 더운데 기다렸는데 어떤 포즈를 원하십니까? 어떤 포즈 할까? 히어로 같지? 오케이 오케이 다 다른 히어로 생각하는 거 아니야? 근데 다 다른 히어로 생각하는 거 아니야? 각자 생각하는 히어로 해볼까 오케이 잠깐만요 잠깐만요 마이크만큼 통일해 달라고? 아 오케이 그러면은 통일해 달래요 히어로 건더 생활하는 거 말고 오케이 차렷! 차렷! 아 이거 이거 미안해요 이거 한 번만 진짜 차렷? 진짜 차렷? 차렷! 아 이제 유현 언니 왔어요 뭐 하는 건데 차렷! 차렷! 차렷이야? 아 나도 내 꿈꿔! 내 꿈꿔! 내 꿈꿔! 너 히어로야? 자 이제 각자하고 생각하네 히어로! 귀여워 뭐야 뭐야 우와 히어로는? 나 했는데 히어로는? 히어로는? 몰라 뭐라 언니 나 했다 고맙다 나는 수아도 고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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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습니다 여러분 진짜 더운데 얼른 얼른 시원한 곳으로 가요 탈수 안 돼 안 돼 시저 네 알았죠? 물 많이 먹고 네 밥 먹고 네 가서 샤워 잘하고 네 술 좀 자고 네 그럼 우린 이만 가서 네 살려들었어 리연아 네 서운데 기다려줘서 고마워요 고맙다 고마워요 고맙다 고마워요 아니에요 서운데 나와줘서 너무너무 고마워요 우리 썸녀들 진짜 너무 고맙고 또 우리 남은 저스틱스 활동 다 같이 파이팅 하면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스틱스 활동 파이팅 좋았어 좋았어 감사합니다 그럼 저희는 지금까지 고마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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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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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조심히 가 고마워 백현 블Euro 부홍..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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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건가요 цию 말씀 드otch11 유현아! 김유현! 똥밥아! 붐비고 조언 터스푼 자우, 고기고기 숙성 상대 바이바이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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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누리! 누리!